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부천에서 전국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가수로 활동 중이시고요. 천병주 가수님 나쁜 사람이야 발돋아리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단단한 가슴 흔들려 놓고 모르는 책과 아는 단신 사랑의 눈이 나중하던 그 가슴이 남아있는 눈이 마지막 내 마음을 단신도 가득한 당신 심지어한 꿈에서 미운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랑이야 이리와 내 마음을 단신함이 나중 이리와 내 마음을 단신하는 사람 이리와 내 마음을 단신히 내 마음을 단신하던이 이리와 내 마음을 단신함이 나중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잔잔한 것이 흔들려 놓고 모르는 죄가 아닌 당신이 사랑의 흐름이 내 자신의 흐름이 아찔에 남아있는 당신이 하지만 내 마음은 자격증도 안전한 당신이 심지어 하늘은 매천만인 당신이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같은 날 행복하게 노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 가수 소리 나오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가수 소리 먹고 잡니다 돈보다 다음에는 들려드릴게요 다음 노래 팔도 밝은데요 팔도 밝은데요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주야장난 일부가 달도 밝은데 시별이 가득한 곳이 나무네 나무로게 남한테 다 버렸네 이마 이마 원인이 됐네 이마 안정기 같은데 이마 순경들은 다가 참사 죽도록 살아난 사람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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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무네 나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야야 이쁘하네 말도받는게 심경이 반주하신 남의 남의 속에 다 맑게 타버렸네 이마 이마 원인이 될 때가 다 맑게 타버렸네 이마 주가 내고 나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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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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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모두 이겟체 어허왕 등기다 그겟은다 올라 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우리 도돈 없이 우리의 강대가 우리의 강대가 좋다 신나게도 돼요 감사합니다